의님이 며칠 전에 시민단체가 교육사기 사건이 하고 김건희씨 허위긍력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런 상황인 가운데 교육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바로 김건희 재발 방지법. 의님이 발의를 하신 건가요? 할 예정인가요? 이미 발의를 했고요. 발의하셨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김건희 대선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김건희씨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제가 갑자기 느낌이 뾰웠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이력서를 제가 교육위에서 이력서를 딱 봤을 때 바로 아 처음 만났던 김건희씨의 그런 느낌이 오버랩되면서 아 이 김건희씨의 가짜 인생 이것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국지감사 때부터 한 두 달 동안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건희씨의 허위력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문제예요.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명분으로 그걸 무기로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허위 이력으로 가짜 인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 주장을 가짜라고 그러고 허위라고 그러고 결혼 전이라고 그러고 결혼 후에도 버젓하게 10건 이상의 허위 이력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의 무기를 가지고 대선으로 나온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지워졌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는 무기를 국민들이 탈취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건희 재발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허위 이력으로 대학 교수가 되었거나 강사가 되었거나 겸임 교수가 된 자는 임명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겸임 교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겸임 교수 동안에 받았던 급여. 강사나 교수 때 받았던 급여. 가짜로 학생들을 가르친 거니까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훌륭한 법이죠. 깔끔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시효과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소시효과 무관하게. 이것도 깔끔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양심 없이 양심 없는 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교육은 정말 신성한 것인데 자기 이력을 속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 이런 자들은 즉발되면 이후에 다시는 교단에서 서지 못하도록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제가 18년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좋은 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법을 발의해 오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공정의 문제를 흔드는 이런 소위 이력 문제는 음단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력서 쓸 때 숫자나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력서 씁니까. 그런 이력서를 쓰더라도 100번 이력서 쓰더라도 취업에 실패하는데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근희 씨 이런 가짜 이력서 가지고 교수가 되고 강단에서는 이런 가짜 인생을 용납한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면목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의 칭찬을 받는 청년들의 자랑이 되는 기성세대는 못달지언정. 그들을 분노케 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게 언제 통과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희들은 다음 임시국이 걸리면 가장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지만 이거 역시 국회의힘의 힘. 그래서 일각에서 국민의 짐이라고 그렇게 또 비난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반대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근희 씨의 허위 이력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그때와 비교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진행될 때 청년들이 많이 또 분노를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보다는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조국을 때린 거에 반의 반도 다루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사당국에서도 조국 수사 때의 한 10분의 1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의 반의 반은 고사하고 한 10분의 1라도 하라 이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검찰총장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윤석열 후보 입장이라고 하면 한 한치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라. 내 부인이지만 잘못한 거 이런 허위 이력 용납할 수 없다. 엄단해라. 수사해라. 부인한테도 자발적으로 수사 받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국민 눈높이하고는 핫잠 뒤뜰어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널쭈당토하는 이런 태도 반응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경북 영천을 갔는데요. 경북에 영천에서 거기서 시민들 만나고 당원들 만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의원님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철회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박수치면서 아이고 의원님 진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국민들 마음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근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진작에 잡혀가서 구속되었을 겁니다. 이번 허위 이력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이게 뭐 빠른 거 아니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고 김근희 씨 돈으로 주가 조작했다고 다섯 명이 좀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한 선수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돈을 준 물주는 쩐주는 구속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지우개로 가슴속에서 다 열심히 지우고 계실 겁니다. 내가 도시를 가슴을 Company arrhy면 친구와 함께 지우고 계실거 같아요. 풍부에 영향을 가슴을 거품이 Kirshoa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을 가슴을 통해 그 하늘을 가득한다는 건가 그 날을 가슴을 할 수 있어서